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친구들 비와서 나가고 놀고 싶은데 못놀고 있죠?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원더키드TV가 준비했습니다. 자, 지수님 준비물은 딱 하나. 뭐가 필요하죠? 비닐봉지! 네, 비닐봉지 하나만 됩니다. 제이님이 그러면 게임을 설명해 줄게요. 짜잔! 이렇게 하면 된다. 오! 오! 자, 친구들 보고 계시나요? 비닐봉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입으로 훅훅 불어서 누가누가 오래오래 비닐봉지가 공중에 떠 있는지 자, 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그러면 비닐봉지 하나 딱 준비하고 원더키드TV 친구들하고 한번 재밌게 놀아볼게요. 레츠고! 준비 시작! 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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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. 살렸어, 살렸어, 살렸어. ㅋㅋㅋㅋㅋㅋㅋ 솔 Вс Naval 이야! 오! 이야, 대단한데. 대단한데? 아잉! 오! 이야, 끝이 아닙니다. 이야.. 끝이 않는다! 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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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정 준비했지 준비됐어? 자 준비했지 고! 준비됐어? 준비됐어? 자 준비 마음을 비워 마음을! 고! tempts 우와아아 셋 다해놔! 준비합니다 시작 참나 제일 탈나 야 엄마랑은 귀여워 오 회전하는거 보이지? 야 뭘 끄가랬네 엄마 내가 왜 가래 뭐야 엄마 내 손이 왜 쳐 왜 떨어졌잖아 아 내 홈피를 왜 애기만 해 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름에 비 오는 날에 심심하죠? 저희도 따라해보면 더 재밌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첫 번째 누구야? 첫 번째 제2 시간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응원해줘요 잠깐만요 저 부탁할게 있는데 한 번 더 귀에 있어요? 일단 한 번 해보고 순서대로 준비 준비됐나요? 잠깐만요 준비됐나요? 긴장하지 말고 긴장했어 긴장하지 말고 준비 시 고 차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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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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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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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힘들어.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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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 원더망. 내가 아까 이거 해봤는데 진짜 잘 되는 것 같았어. 자, 원더망 탈락. 자, 준비. 철아 철아. 준비. 시. 고. 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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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으로 가가지고 씌우가서 후불었어요 아 진짜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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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으로 갔잖아 아니야 이번 선수 이번 선수 지수 이번 선수 지수 화이팅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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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나요? 자 중간에 후불어 준비됐나요? 시스템 고! 자 그럼 이제 재미있지? 제가 요번 요번은 그러면은 요번의 1등은 누구예요? 나 요번의 1등은